네 환영합니다. 비전스펙 35.1에 균등 95주로 공지가 났고요 노 리스크, 리스크 없어서 청약을 한 거고요 리턴도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100주 청약한 거는 96주가 배정됐습니다 균등 95주, 비례 한 주 해가지고 96주가 배정이 됐고요 80주 청약한 거는 왜 비례가 배정이 안 됐을까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80주 청약해서 80주를 받았기 때문에 한불금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도 없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고요 어차피 2천원은 지켜주겠죠 회원 등급이 실버 회원인 거는 수수료가 발생 안 했고 한불금 없이 청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걸렸죠 80주에서 지금 2호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4,800원 갔다가 계속 효과 내려가지고 2천원 초반대고요 2천원을 지켜주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었기 때문에 청약하는 귀찮음이 있었지만 일단은 거의 노 리스크라고 보여지고요 미친 척하고 간다 그러면은 팔고 나오면 되고요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상장에다 정리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듯합니다 웬만하면 상장에다 팔고 나왔으면 좋겠죠 너무 너저분한 걸 많이 갖고 있으면은 좀 사실 신경 쓰이기도 그래요 요즘 이벤트도 씨가 말랐고 뭐 이벤트 있는 이벤트 터지고 뭐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준다 안 준다 그러고요 오늘 날에는 치즈 관련 신규가입 이벤트가 있었는데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리지도 않았고 4월 달에는 좀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질 기미는 사실 안 보이죠 뭐 이것저것 이벤트로 어떻게 되겠죠 또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